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경희 중앙선 열차 19대가 지연 운행되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집 안은 세간사리가 모두 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0여 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강원 양양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있는 보호난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경희중앙선 열차 19대가 최대 1시간 반가량 지연 운행되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이 측은 양정역 인근에서 전기 공급선과 나무가 접촉하면서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 장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린이날 연휴 첫날이었던 4일 오전 강남에 위치한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연진입니다.